오늘 같이 하는 거는 언니가 마카오톡 가이드를 해준다 했습니다 마카오톡에 들어가 볼 건데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네? 마카오톡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살려줘 제발 일단 이 마카오톡에서는 겉날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겉날개를 꼭 사야 되기 때문에 공장 가는 동안 마이크 음소거 걸러놓고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저 여기 처음 왔어요 이러면 이제 한 푼만 주세요 마이크로 말해야지 광장에서 잠깐만 뒷코 마이크도 끌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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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푼만 주세요 방금 들어왔어요 여기도 거지가 있고 봐 이러면 와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죠? 그게 돈이에요 그러면 저 3만 원이 있는 건가? 네 3만 1천 원 제가 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카오톡 서머에서 코나 현실에서는 네임드 일러스트레이터인 너가 마카오톡 세계에서는 거지부터 스타트를 하는구나 구걸 실력 대단하다고? 이 세계 내 능력은 구걸 실력? 일단 광장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콘서트 뭐라고 하세요? 수선 인첸트 삽니다 수선 있어요 저 얼마에 파시나요? 20만 원 어때요? 2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초범님 요즘 15 아니었나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시세에 많이 올랐어요 요즘 시세에 흠 최근 15라고 들었는데 이거 흠 좀 바가지가 살짝 있는 게 아닌가 아 우리 19에서 30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아니 뭐 VIP 속도 이제 권해주시고 하셨으니 좀 깎아가지고 한 10출 선 어떻습니까? 10출 선 아 수선이 이제 그 뽑아보시면 알겠지만은 30개 뽑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태발이거든요 아 그래도 그러면 18까지? 18 아 아 언니 용 나왔다 용 나왔다 이거 빨리 아 용 나왔다 용 나왔다 좀 깎아졌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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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한 구매죠 그러면 이제 육호님이 짤막하게 아잉 한 번 해주시죠 아 애교로 할인하셨어 나쁘지 않네 이것도 결국 육호님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애교 엉고 엉고 17 어떻습니까 콘서트 몰아오세요 콘서트 가수 좋습니다 가세요? 웨이베쿠 웨이베쿠 아 왜 소범님 네 티켓 혹시 무료로 주시진 않나요? 애교 한 번 부려주시겠어요 아 어떤 애교를 원하시나요? 아 잠시만 나 제가 방송을 안 켜고 있는데 방송 좀 켤게요 아 잘하세요 네 기다려봐 미쿠니가 애교를 한다고? 티켓 한 장 달라고 그랬는데 애교가 운영도 운영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짱이 있어야지 아 큰일 났네 모를 수도 없고 혹시 방송 키셨어요? 잠시만요 아직 안 켰 아직 안 켰다 잠시만요 잠시만 사운드 채워주세요 키는 중이에요 안 돼 키지마 아 그럼 살짝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 아잉에서 한 다섯 교도 더 붙였어 15회 드릴 테니까 유쿠님이 한번 한 줄 애교 가시죠 쿨 쿨 쿨 엘당이 형은 그러면 애교부터 해야 됩니까? 네 뭐야 돌에 긴만 하는 거예요? 롤렛을 한번 돌려보겠어 아니 벌써 롤렛까지 역시 준비된 자세가 있으시구나 유쿠니만을 위한 티켓 억가게 애교하고 가는 거 길게 해가지고 티켓까지 얹어서 가만히 앉으세요 울게 한 번 유쿠아 난 너의 아는 언니라는 게 부끄러워 아니야 나중에 메이드 카페에서도 일해봐 돈 잘 벌겠다 메이드 카페 그렇게 잘 번데요 돈을 아 메이드 카페에 하루에 수천만 원 벌어요 와 미래에 메이드 카페 수천만 원 벌지도 모라니 쿨 애교 좀 더 올려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해 먹는 거야 이게 맞아요? 어 근데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이번에 만났으니까 애교 좀 긴 거 살짝 드릴 테니까 제가 두 분 티켓값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낮췄습니다, 낮췄습니다. 할 수 웃겨. 얼마나 대단한 걸 들고 와서 이제. 방송을 하면 애교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서 했던 애교들 중에 제일 현타가 심하게 와서 또 애교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손 씻어 막 긴 거 보니까 나 좀 웃어. 괜찮아, 미래의 메이드 유콘. 넌 할 수 있어. 저 준비하는 동안 환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뭐죠, 이건? 애교도 하시고 콘서트 홍보 한 번 기깔나게 딱 넷픽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까지? 이거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이거 어디까지 떼와주시오. 대사 보실래요? 전체 공지 때려도 되나요, 혹시? 완전이다. 지금 할게요, 바로. 좋다, 좋다. 코피니, 녹화, 녹화. 놀릴 거. 평생의 안주감. 언니나 언니. 저 지금 화면에 띄우는 중인 잠시 잠시. 어, 깎아줘! 아끼기 위해서 내가 이 한몸을 받잖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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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 띄우! 띄우새 유콘. 등, 장! 두둥, 띄우! 투수꾼, 투수꾼! 무슨 일이냐, 띄우? 저 악당이 유콘의 작고 귀여운 투수꾼을 그럴 편냐, 띄우? 사랑과 정의로운 띄우새 유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띄우! 받아라, 띄우, 펀치! 띄우잉! 이걸로 부족하다니! 방반다 받아라! 뀨끄뻔치! 쓰러진 이트다 뀨! 마무리 공격! 뀨끄빈 준비!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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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완료! 받아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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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말라 뀨! 어디도 위험해지면 유콘이 구해줘다 뀨! 그럼 유콘 잊지마!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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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프로다! 이거 메이드 카페에서 안 들고 가나 뭐해! 빨리 이 숙지스러운 빨리 가라! 가라! 빨리 주세요! 아니 받았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저 모르는 신인분인데 제가 할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수산책을 좀 빨리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달래주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빠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덕분에 재밌는 거 잘 봤습니다! 언니를 위해 내가 애교도 하고 깎았는데! 뀨!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 메이드 카페에서 알바하자! 그러면 이런 구걸을 하지 않아도 돼! 뀨! 아니! 그럴리가! 태어나서 처음 해봐! 혹시 남친코는 태어내냐? 남친코는 이런 걸 격렬해! 요구가 있으면 정당하게 말해야지! 선협한 방법을 써서 쟁취하려 하다니! 진짜 웃기네! 에이 좋아! 그래도 좋아! 안녕 sun god! 位 ada 이사 horror! 이 영상은 맛있게 해도 사자手이 안대사 Vegas!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ld onorial 난이 맛집εί에 봅니다 dropdown entrev视醒 이나 NHL whe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